영화에서 봤던... 맞습니다. 리오라는 애니메이션 기억하세요? 완벽히 멸종은 아니고 야생에서 멸종한 종들이 있어요 150마리 정도? 전 세계에 남아있다고 끌어보니까 대부분의 기체 수가 중동에 있는 부자들 세 장 안에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날개의 관절을 넣어서 날개가 펴지고 접히는 것에 대한 기믹을 넣어줬어요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다 보니까 멸종된 동물은 제가 볼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누군가가 기록을 해주지 못하면 이 새들이 존재를 했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종이의 속성이라는 게 기록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미 멸종한 애들이 종이라는 소재로 재탄생한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를 두면 좋지 않을까... 다 기궁한 사연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멸종한 동물들이 아니거든요 이 새 같은 경우는 스티븐스 섬 굴뚝새라는 새예요 아예 날 수 없는 새인데 뉴질랜드에 쥐가 딱 들어왔을 때 이 새들이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웨이크뜸북이라는 건데 웨이크 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이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식량이나 물자 같은 게 바닥이 나니까 일본군이 다 잡아먹어서 결국 멸종을 하게 됐던 새고요 새라는 동물 자체가 아름다운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동물이 공학적으로 완성된 형태라는 의미를 하거든요 포유류는 어쩔 수 없이 색깔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새는 나라서 도망가면 되지 이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컬러와 컬러의 조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멸종된 조류들을 모아서 책을 계속 외고 있어요 이 목록에서 제가 종을 정해서 작업하게 되는데요 종을 정하는 기준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박제나 그림자료가 명확히 남아 있느냐 거기에 저의 조형을 더 가미한 후에 작업하게 되고요 가장 껍데기를 이루는 게 깃털이다 보니까 깃털을 부위마다 배출하고 붙이는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천장? 이만한 사이즈 애들이 붙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위마다 다 생긴 게 다르거든요 가장 큰 깃털들은 배에 들어가고 점점 사이즈가 작아져서 목 쪽으로 갈수록 아주 작은 형태의 깃털로 들어가게 되고 가장 새 깃털이 부드러워지는 지점 머리나 목 같은 경우는 그런 질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주름질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비둘기라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앵근히 만들기가 좀 복잡한 새예요 작업할 때 재미는 있는데 많이 꺼리는 게 맹금류거든요 깃털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총 4가지 컬러가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종이에 채색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최대한 종이가 가지는 색깔과 질감을 살려주고 싶어서 제가 일일이 잘라서 붙여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구나 올해로 2년 된 것 같더라고요 얼마 안 되셨나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번의 리뉴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만들고 같은 종을 3번에서 4번 정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나면 아쉬워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요 도자기 장인들이 맨날 자기 도장이 깨잖아요 근래에 호롱이었나? 도망쳤던 퓨머 이름이 호롱이 맞을 거예요 동물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게 된 게 이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동물원이 필요한가? 물음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는 그것의 연장성산이라고 생각해서 동물 없는 동물원, 조류원인데 종이로 만든 실제 논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보려는 생각이 있고요 점점 더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